지난 15일 안산에서 시작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14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 이번 주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수많은 관객과 만나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예년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관객들의 증가. 특히 서울지역 홍보팀은 그간 다양한 행사로 교류해온 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많이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이 부족해 아쉬웠던 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른 외국인 관객들과 연을 맺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됐습니다. 매년 겨울, 각 지역을 찾아오는 명물 공연이 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지역 인사들도 공연을 관람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완벽히 사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복음을 귀빈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의인이 됐음을 확신한 귀빈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공연 그 이상의 기쁨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죄를 계속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죄의 짐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은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 죄에 대한 압박감도 없이 그야말로 평화롭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구속의 의미를 깨워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고맙습니다. 객석이 가득 차고 그만큼 큰 기대 속에 시작된 공연. 첫 번째 막이 웅장한 음악 속에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최초의 크리스마스였던 그날 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막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요즘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산타클로스만 만나는 날이라는 걸로 아는데 1막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아기 예수 탄생의 과정을 보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막이 끝난 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순 목사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온전쾌됐음을 알길 바란다는 메시지는 1막의 내용을 더욱 깊이 새기게 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파리 소녀를 모티브로 삼은 2막의 뮤지컬.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안나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동화적인 연출과 익숙한 캐럴이 한껏 흥을 도두는 한편 이야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산막. 기악과 성악의 완벽한 조화가 관객들을 음악의 향연으로 이끌어갑니다. 음악만이 줄 수 있는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대.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꾸며지는 2014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투어는 다음주 진주와 광주, 창원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굿뉴스티비 김정훈입니다.